철거가 예정된 빈집들이 밀집한 김해 안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는 천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30층 규모 아파트 10개 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설립 인가까지 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300여 명으로 구성된 조합 비상대책위가 업무대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는 대표 A씨가 조합원 모집과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횡령 또는 배임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미 낸 분담금만 400여억 원.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사무실과 용역업체 등 1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합원 340여 명으로 꾸려진 김해 무게지역 주택조합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비 수억 원을 횡령하거나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계좌추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해 3개와 외동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개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외동조합장은 조합자금 45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해의 지역주택조합은 16곳. 이 가운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절반이 채 안됩니다.